오늘 저는 여러분이 sns에서 보는 한국 여자들의 골프 인증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소시민들은 골프를 쳐본 적도 배워볼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골프는 비싼 스포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골프라는 스포츠는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인식을 이용하여 요즘 한국에서는 골프라운딩 메이트 모집합니다. 기본 마인드 대신은 분원하고 2박 3일 남녀 남녀 방지 젖어서 사용합니다. 라는 이런 골프메이트 찾는 글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남자는 골프라운딩 비용과 숙박비 여행비를 대주고 여자는 몸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환상의 자본주의 콤비가 탄생한 거죠. 한국 여자는 자신의 씀씀이에 맞지도 않는 허세 골프샷을 sns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저런 여자들이 존나게 많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니들 아는 오빠가 골프 치러 같이 다니면 돈 준다는데 골프 첨이어도 될까요? 손놈에게 밖에서 술도 마시고 서비스도 해주는 그런 관계예요. 손놈이 이번에 필리핀으로 골프 치러 가는데 원래라면 에스코트 해주는 여자 구한다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손놈이 저 데리고 가고 싶다 말해서 고민이에요. 일주일 가는 거고 제가 하루에 70만원 버는데 그거 다 현금으로 일시불 주고 비행기 값 경비 용돈 넉넉하게 준다는데 갈까요? 손놈 말로는 자기랑 하고 친구랑도 가끔 대주면 된다는데 솔직히 놀러가고 싶기도 하고 골프 배워보고 싶기도 해요. 나는 놀라운 글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재밌지 않나요? 손님들 골프하는 거 따라가 본 언니들 있어요. 골프 못 쳐도 따라오라던데요. 스폰 때문에 골프 존나 빨리 배워야 하는데 어떡하죠? 나는 우리 한국 여성들. 골프를 치지도 못하는데 꾸역꾸역 배우려는 우리 여성들의 마인드가 참 대단하죠. 하루에 70만원을 세금 없이 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저런 인간들을 성피해자라고 연병하는 여가부도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 골프를 배우려는 한녀들의 모습이 이해가시나요? 주변 사람들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거지야. 주변 친구들 골프 배운다고 재밌다고 말하는데. 인스타 속 친구들 보면 현타와서 미치겠어. 라고 말하며 SNS 속에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우리 한국 여자들. 주변에 돈 없으면서 할부로 명품 들고 골프 치는 여자들. 요즘 20대 카운터 캐셔 일하면서 200번인데 명품 가방이랑 골프 치는 사람 많다더라. 인스타 보면 그런 사람 진짜 많아. 인스타에 보여주기식 골프랑 명품 소비 엄청 많이 하잖아. 골프는 옷 여러 벌 챙겨가서 옷 갈아입으면서 사진만 오지게 찍고 오는 경우 많아. 라는 식으로 허영심에 똘똘 뭉친 우리 한국 여성들. 여러분의 SNS에 허구한 날 올라오는 여성들의 골프 사진의 이면에는 이런 진실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골프 치는 사진을 SNS에 인증하기 위해서 지랄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을.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하지만 자신의 몸을 무기로 골프 치고 그 사진을 올리는데 혈안이 된 여자들. 허영심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은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여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SNS 인스타에 피드글을 작성하는 여자는 고르세요. 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 자랑한답시고 스토리 영상 찍어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여자도 고르세요. 그런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전시판으로 생각하는 여자들입니다. 남들에게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걸 전시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런 걸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오늘 저는 골프 사진을 올리는 여자들의 이면 속 숨겨진 진실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주변 사람들 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나만 거지야 라는 식으로 허영심에 빠지는 여자들 반성하세요.